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공병호TV에서는 이재명 카멜레온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의 말바꾸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프로를 떠나서 공적인 인물이 아무 말이나 대중들에게 내뱉을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될 성 싶으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오리발 내밀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12월 3일 날 전북 전주에서 청년들과 가진 소맥회동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시다가 힘이 들 때마다 대구의 서문시장을 갔다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12월 7일 날 서울대 강연에서 내놓은 발언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앞뒤 맥락이 있는 것인데 맥락을 싹 무시한 것은 진짜 문제가 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해서 진짜 존경한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의 집단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조롱조의 이야기인 거죠.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냥 한 번 해본 말이다. 그걸 그냥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데 손색이 없는 한 가지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온라인상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손바닥 뒤집듯한 그런 어느 습관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재명 존경하는 문재인님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당신은 이렇게도 말바꾸기를 할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절비하게 나옵니다. 대통령 되면 서민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진짜 섬기겠다는 줄 알더라. 이러고도 당신은 남을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싼 거죠. 존경하는 호남 여러분 했더니 진짜 호남을 좋아하는 줄 알더라. 당신은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문재인과 원팀이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부동산 잡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당신은 이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기본소득 하겠다고 하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문정부 정책을 좀 비판했더니 진짜 비판한 줄 알더라. 내가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더니 진짜 비천한 집안 출신인 줄 알더라. 당신은 이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전책본부장은 작심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BS 라디오의 김현정 쇼에 출연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국가 지도자의 언어는 이중언어를 쓰면 안됩니다. 변신할 때는 그 근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반성과 해명을 구해야 됩니다. 해명 없는 변신 그것은 사기꾼 같은 이중언어로 말장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토론에서 이기해보고 했다는 건데 우리 국민은 그런 수준이 이미 지났습니다. 결국 사기꾼이 사용할 언어지 대통령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원희룡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앞건 가장 돋보인 것은 국민의힘의 이양수 수석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말장난에 대한 그런 비난을 모두 종합해서 이렇게 대배인 성면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전달합니다. 제명학은 시대착오적 우상화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문재인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특검하자고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 조국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진짜 사과하는 줄 알더라. 국토시에 철회한다고 했더니 국민들은 진짜 철회하는 줄 알더라. 검사 사칭했더니 진짜 검사인 줄 알더라. 깨끗하게 살았다 했더니 진짜 깨끗하게 산 줄 알더라. 이재명은 합니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이재명 후보 말씀입니다. 이름은 진짜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큰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본래 이재명 후보의 바탕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언론인들 가운데서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말을 아주 순식간에 바꾸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전히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습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습관에 거치지 않습니다. 이 언어습관이라는 것은 말은 좀 다듬어 가지고 어떤 자기 본심을 좀 더 볼 수가 있지만 말이라는 것은 적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래 모습, 본모습, 원래 바탕, 원래 심성, 원래 본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람들이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것은 좀 조롱쪄고 조소적인 표현이지만 원래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안 바꿔집니다. 그게 바꿔질 수가 없고 벌써 남자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 자기 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사학적인 그런 인물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공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또 잘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을 완전히 국토보유세 철회한다고 했더니 진짜 철회하는 것처럼 생각했더라. 기본소득세 철회한다고 생각했더니 진짜 철회한다고 그렇게 믿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참 열받겠습니까? 그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